세상이 정말 반짝반짝하게 블링블링합니다. 요즘 가장 핫한 트렌드를 소개하는 시간이죠. 매일의 트렌드를 담다. M마켓.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렌드에 민감할 남자, 트민남 김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M마켓의 이미 트렌드에 민감한 여자, 트민남 정사안입니다. 정말 날씨가 너무 추워졌잖아요. 그렇죠.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요즘 세상이 정말 반짝반짝하게 그 추운 와중에서도 블링블링합니다.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의 얼굴도 반짝반짝 물씬. 크리스마스 트리 때문에? 정말. 제 얼굴이요. 거리를 다녀보면 코로나 시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들 좀 분위기가 흥분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그러니까 내년에 한 살을 더 먹게 되잖아요. 또 연말에 힘 딱 줘서 또 막 화려하게. 한 살을 더 어릴 때 뭔가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 살 더 먹기 전에 뭐 하죠? 주로 어떤 아이템에 힘을 제일 많이 주나요? 저는 더 어려 보일 수 있는 아이템에 힘을 주죠. 뭐죠? 또 연말을 위해서는 오랜만에 예쁜 옷도 입어보고. 그런 준비를 해서 제 스스로에게 연말 분위기를 한번 풍겨보는 거죠. 어떤 아이템 장착하시나요? 이 피부나 이런 데 좀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런 데 좀 액세서리 같은 걸 좀 해보면 어떨까? 내가 여자라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가장 예뻐 보일 수 있는 방법 중에 귀걸이는 1.5배가 예뻐 보이고 목걸이는 2배가 예뻐 보이고. 저는 그래서 사실 많은 주얼리를 하기보다는 목걸이를 항상 해서 조금 시선도 분산시키고 약간 나의 화려함을 조금 응축시켜서 발현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하죠. 여성분들은 똑같구나. 주얼리 너무 좋아해. 말해 뭐해요. 그러니까 얼굴에 가장 가깝게 있는 것들이 또 주얼리고. 그렇죠? 내 몸에 장신구들이 다 주얼리니까. 그리고 또 쉽게 나의 이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어요. 네. 뭘 주로 좋아하세요? 여성분들 특히? 어머. 뭐해요. 말해 뭐해. 미래에대 남자친구야 보고 있니? 나는 8호야. 다이아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정말 올 한 해 수고한 나에게 이번에는 한번 다이아를 스스로 선물해볼까. 스스로. 제가 연말에 저를 위해서 스스로 선물하겠다라고 한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이아 가격이 확 내려가면서 진입장벽이 조금 낮아졌어요. 아니 제가 아무리 옛날 사람도 아니지만 이렇게 내가 모른다고 다이아 가격이 내려가 봤자 지금 얼마나 내려가겠어요. 나를 뭐 무시하는 겁니까? 진짜 모른다 몰라. MZ되려면 살짝 멀었다. 진짜예요. 진짜? 정말 놀라운 거 하나 말씀드려요. 뭐예요? 많게는 0이 하나 빠진다고. 거짓말! 진짜로! 그건 다이아가 아니라 정상아 씨가 잘 모르네. 모이나 사이트나 큐빅 지르코이야 뭐 이런 거겠지. 답답해. 아니 제가 말한 건 진짜. 리얼 다이아몬드라고요. 진짜요? 물론 물론 자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실험실에서 길러졌다는 게 조금 다르죠. 다이아몬드를 기른다고요? 그런 게 있다고요? 네. 바로 소비말의 랩 그로운. 정식 명칭은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 줄여서 랩 다이아몬드라고 한다고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실험실에서 자라서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 네. 아 굉장히 직관적인 이름이네요. 맞아요. 탄소 99.9% 천연 다이아몬드와 화학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그리고 광학적으로도 성질과 성분이 똑같고요. 전문가들조차도 이 눈으로는 천연과 구분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대요. 진짜요? 와 이게 사실이라면 여성분들 또 선물하려는 남성분들 모두 집중하셔야겠습니다. 집중! 집중! 그렇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지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은 어느 때보다 제 발걸음이 신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 다이아몬드를 이제 우리 인간이 만드는 세상이 왔습니다.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를 영접하러 가보시죠. 찾아온 곳은 서울의 한 백화점. 연말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더 화려하게 단장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눈부셔. 광채를 따라왔더니 바로 여기네요. 저 멀리까지 빛이 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다이아몬드 와 너무 예뻐요. 어느 각도에서 봐도 영롱 그 자체예요. 이거 천연 다이아몬드죠? 그런데 저 오늘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 보러 왔는데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는 어디 있나요? 네 이것이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입니다. 전문가도 형광 장비가 있어야만 자연표와 실험실표를 구별할 수 있다는데요. 덕분에 혼수나 중장년층이 주를 이루던 주얼리 시장이 넓어졌습니다.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의 장점은 가성비만이 아닙니다. 천연 다이아몬드라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다양한 모양과 색상도 자유자재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물론 아주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에서 알고 오시고 그리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하루나 일주일 단위보다는 지난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걸 실감하고 단순히 호기심으로 오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이미 구매 목적으로 처음부터 오시는 분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도 금액 차이는 캐럿에 따라 달라지고요. 5분의 1 가격에서 10분의 1 가격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아주 먼 훗날에나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도전해볼 수 있겠어요. 이거 어떤가요? 와 정말 다이아몬드 허들 다이아몬드 허들이 가격이었거든요. 맞아요. 이 가격인 허들을 확 낮춰버렸네 와 대단합니다. 실험실에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낼 줄 알았으면 저도 7년만 기다렸습니다. 저는 정말 나이스 타이밍이네요. 이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의 등장으로 사실 말씀해주셨던 결혼반지 등급 다이아 원석 가격도 거의 40%가량 낮아졌다고 해요. 그렇군요. 주얼릭의 와이성 기술 와이성 혁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또 많은 명품 브랜드도 이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지난해 7월 이 9천만 달러를 이스라엘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다고 합니다. 뭐 다양한 다이아몬드 회사들이 있겠지만 한 회사에서도 이 라이트박스 주얼리를 따로 출시해서요.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 시장에 뛰어들었다라는 소식. 그러니까 다른 명품 브랜드 외에도 그 아래 다른 중소형 브랜드들까지도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대요. 이 다이아몬드 회사는요. A diamond is forever. A forever.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라는 문구를 만들어내면서 결혼만지 equal 다이아몬드라는 인식을 만든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도 이 시장에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도 결국은 이 시장에 그렇죠. 오리지널로 전 세계 시장을 재패했던 이 회사도 이 후름에 움직여서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거는 인정했다는 거죠. 그 시장은. 그렇다면 또 얼마나 많은 시장 확장성을 보이고 있는지 정확하게 지표로 한번 살펴볼까요? 다이아몬드 산업 분석가인 폴 진리스키에 따르면 이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 시장 규모는 2016년에는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1조 3천억 원 미만에서 작년에는요. 집계치를 보니까 1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해봤을 때 15조 6천억 원까지 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성장성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라고 전망치가 나오기도 했고요. 또 다른 지표를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결혼 정보 웹사이트인 더거낫에서 재작년 약혼한 성인 5천여 명에게 물어본 결과 4명 중 1명은 약혼반지로 인공석을 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천연석이어야 한다라는 비율은 34%로 2년 전 조사보다는 약 8%포인트 하락세를 보인 거죠. 또한 국제시장조사기업인 리서치 앤 마켓트는 2022년 전 세계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시장 규모를 224억 5천만 달러로 추산을 했고요. 2028년까지는 그 가치가 373억 2천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국내 주얼리 연구기관 중 하나인 월곡 주얼리 산업 연구소에선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시장의 향후 5년에서 10년간 그 성장률을 17%에서 29%로 예측을 했고요. 2031년이 되면 1860억 원에서 최대 2480억 원까지 성장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에 주목하는 건 단순하게 이 가격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천연 다이아몬드는 주로 시에라리온, 보츠나와 등 아프리카 지역에 매립이 되어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 어린아이들을 착취해 다이아몬드를 채굴한 후에 아주 비싸게 팔면서 군사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피가 얼룩진 다이아몬드 즉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불렸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맡았던 블러드 다이아몬드가 바로 그런 비극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깨달음이 있어서일까요? 디카프리오는 미국의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생산업체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천연 다이아몬드는 채굴 시 발생하는 환경 오염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1캐럿당 약 500리터의 물을 소비해야 한다고 하고요. 6.5톤 가량의 지면을 깎아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만들어내는 다이아몬드의 경우 토양 오염이나 탄소 배출은 거의 없이 캐럿당 약 18.5리터의 물만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윤리 소비와 친환경을 중시하는 이 MG세대의 미닝아웃 성향과도 잘 들어맞는다 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죠. 이런 움직임에 국내 업체들도 이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사업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렇게 2021년 국내 최초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생산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시죠? 직접 다녀봤습니다.